한글자막 by 김현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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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자를 왜 쓴 겁니까? 멋있으려고 모자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춤도 잠깐 좀 보이실 김에 그게 원래 전공이니까 아니 그래도 본인 전공이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거 지금 한 100만명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유튜브로 패션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음악 좀 있습니까? 네 음악 원래 프리댄스 좋잖아요 프리스타일 되게 쑥스러워 하시네 세상에 파이터인데 말 그대로 누굴 것 같아요? 여쭤보려고 했더니 안되겠네 굉장히 물어보면 공정 시비가 있겠네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